시가 높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뇨에 도움을 주는 드룹. 하지만 어떤 드룹이 신선한 드룹인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드룹은 이렇게 잎이 다 벌어진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덜 벌어지면서 손이 짧은 것이 좋습니다.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잎이 마르거나 또 향이 약한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고른 드룹 이제 손질할 차례입니다. 먼저 드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잘 씻은 드룹의 뿌리를 잘라줍니다. 그 후 세순을 정리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드룹을 데쳐주면 됩니다. 귀한 상체라고 불리는 드룹이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도 있다고요? 드룹은 열성 약체에 가깝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변비가 심한 사람, 태양인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데친 드룹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다음 생물에 담가주는데요. 이는 드룹이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은 드룹은 냉동 보관해주면 언제나 신선한 드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실 때 물기를 꽉 짜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해동시키신 후에 어린잎이 다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함께 보관을 하시면 방금 데친 것처럼 신선한 드룹을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손질한 드룹은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드룹을 활용한 요리도 지금 시작합니다. 드룹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아마도 드룹에 있는 그 쌉싸름한 맛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룹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사포닌 성분은 인삼에 많이 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인삼과 오가피 등과 함께 같은 드룹과의 약제이죠. 이 따뜻한 성분이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면역 강화에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순혁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차를 한 잔 주셨거든요. 안에 드룹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끓이신 거예요? 드룹을 이렇게 차로도 마셔도 좋군요. 지금 말씀하신 드룹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쓴맛도 나는데 드룹이 순이잖아요. 가지 밑에 나오는 순이라든가 잎 같은 거를 쓰시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차로 끓여서 드시고 만일에 너무 많이 넣어서 강화할 적에는 물을 섞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뇨 한 잔이나 치료 회복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 집에서 남는 거는 버리지 마시고 차로 이용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드룹을 집에서 먹을 때 그냥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서 먹는 방법밖에 잘 몰랐는데 물로도 마실 수 있고 또 오늘 또 찜의 대표 요리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드룹도 찜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한번 드룹 찜 요리 배워볼까요? 네. 드룹 들깨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드룹 들깨찜. 네. 여기에 이제 드룹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끓는 물에다 한번 데쳐주시는데요. 한 재료의 양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물에다 넣고 하셔야지 이게 색이 변화가 없어요. 질감이 좀 넉넉한 물에. 참게 들어가면 빨리 부드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데쳐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도 한번 데치셔서 그냥 하면 이게 다 부서지니까 네. 찢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우살 좀 조금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섯이 많이 요새 이제 버섯에는 베타글루칼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항암작용에도 좋다고 그랬는데 요건 표고버섯이거든요. 표고는 큼직큼직하게 쓸어주시고 또 이제 채소가 채소 중에서 양파 같은 게 좀 들어가면은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양파 이렇게 쓸으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란색은 색감으로 좀 넣은 거고요. 요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선 양념장을 만드셔야 돼요. 네. 이거 이제 들깨찜을 할 거니까 오늘의 제인공 들깨가 들어가야겠죠. 우선 물에다가요. 여기 지금 통 들깨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들깨가루를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들깨가루를 넉넉하게 넣으시는 게 구수예요. 들깨탕 맛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다른 재료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간장이 들어가요. 감칠맛이 나거든요. 네. 그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 간해주시고 요렇게 해서 요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네. 이래야지 한꺼번에 넣고 넣고 하면 힘드시거든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요기에 후라이팬 좀 올려놔주실까요? 네. 그대로 올려볼까요? 저쪽에 후라이팬 좀 올려놔주세요. 아 좀 이렇게 볶는 작업도 필요하군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두릅한 향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향이 그 맛으로 이제 봄을 기운을 확 느끼는 건데 그래서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들기름을 넣으셔서 이걸 볶아주시는데 제일 단단한 거를 넣어서 충분히 볶아주셔야지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게 지금 버섯도 예요.